여러분, 새로운 여건을 받을 때 지문을 찍어야 되는 게 꺼림직한가요? 이 절차는 국가에 유일무이한 여러분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문만큼이나 우리 몸의 이곳저곳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혹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영상이 정말 유용할지도 몰라요. 하나씩 알아봅시다. 1번 혀 제가 눈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줄 알았죠. 아, 놀라워라. 여러분의 혀는 아마도 다른 어떤 부분보다 1번에 오를 자격이 있어요. 자, 이 기관은 지문처럼 자신만의 질감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있는 패턴은 유일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혀가 닿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엔 침이라고 알려진 여러분의 생물학적 유전적 물질이 소량 남아있게 돼요. 검사를 위해 영화 속 경찰이 피해자들이 남긴 빈 컵을 챙겨가는 것을 봤죠? 그건 아마도 컵에 침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고 그걸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랜지 잘 보세요. 2번 치아 입을 주제로 하는 또 다른 독특한 부분이 아니면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이 치아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건 치아에 여러분의 DNA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과 다른 치아 패턴을 가진 모형을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 식별 방법은 지문만큼이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치명적인 결함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교정기를 끼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치아 패턴이 바뀌게 되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치아를 하나 이상 잃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전히 개개인의 치아는 독특하죠. 물론 바꾸는 방법들이야 있겠지만요. 그리고 어쨌든 요즘은 어떠한 신체 보이든 바뀔 수 있죠. 3번 홍채 이제 좀 예상했던 주제가 나왔나요? 네, 이 목록에는 홍채가 빠질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독특하니까요. 심지어 여러분의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눈은 쌍으로 된 기관이지만 홍채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달하거든요. 사실 그건 동공의 폭을 조절하고 빛에 맞게 조정하는 근육이에요. 홍채의 독특한 질감은 눈을 뜨고 감을 때 생겨납니다. 어른이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나이를 먹음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홍채는 언제 생겨나는 걸까요? 태아의 발육대 생겨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작은 눈을 뜨고 감으면서 홍채 안에 볼 수 있는 그 소용돌이와 고랑을 형성하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눈에 있는 그 질감을 직접 만든 거예요. 4번 귀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만약 벽에도 진짜 귀가 있다면 벽의 이름을 알겠네요. 저기 샨 내가 말하는 거 잘 들리지? 그치? 어쨌든 여러분의 귀에 있는 작은 협곡과 언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귀와 똑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영국의 과학자들은 귀 안에 곡선에서 나오는 빛의 반사를 측정해서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까지 개발해냈어요. 그림자 놀이 같은 건가요? 어찌됐든 꽤나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하나인 야후가 현재 스마트폰용 귀 스캐너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특별한 센서에 손가락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전화를 걸거나 귀를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5번 안구 주위의 영역 이미 눈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여러 해에 걸쳐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건 홍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구 주위 영역은 눈 바로 주위에 있는 콧대와 눈썹을 포함한 부분을 말해요. 과학자들이 말하길 정교한 장비 없이도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는 매우 신뢰도 높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눈만이 우리의 생체에 의해하게 신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 주위의 영역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이 다른 부분과 달리 안구 주위 부위는 거의 나이가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 부위에는 주름이 거의 생기지 않고 피부가 팽팽하게 남아있죠. 얼굴 전체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6번 발가락 지문 글쎄 뭘 생각한 거예요? 지문이 독특하다면 발가락 지문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발가락은 손가락과 똑같아요. 대신 발에 붙어있는 거 빼군요. 그리고 부드러운 부분에 소용돌이 무늬도 있죠. 어떤 과학자들은 발가락 지문이 지워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발가락 지문이 개인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맨손을 사용하지만 발은 보통 양말, 신발로 덮여 있으니까요. 7번 입술 무늬 다시 한번 입술이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네요. 입술에 있는 작은 십자선은 손가락에 있는 지문처럼 작용하죠. 그리고 발가락도요. 이제 여러분도 알죠? 사실 입술 지문은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이미 사용되고 있답니다. 이 방법의 주 단점은 범죄자들이 보는 모든 것에 키스하는 경향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부주의하게 예를 들어 잔을 마시고 난 후 설거지를 안 해놓는다면 딱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8번 눈에 막막 공상과학 영화나 액션 영화에서 여러분들은 막막 스캐너를 봤을 거예요.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막막은 확실히 독특하기 때문이죠. 사실 그건 여러분의 전체 신경계를 정확한 복사본으로 당뇨병에서 뇌 건강 악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과 상태를 진단하는 데 사용돼요. 게다가 동물들도 막막의 도움으로 식별될 수 있어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면 강아지 찾아요 포스터에다가 검안사의 진단서를 첨부해놓으세요. 농담이에요. 9번 채취 네 신체 부위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고유한 부분이죠. 여러분은 채취가 식별할 때 사용하기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옳아요. 여러분이 먹는 것에서부터 씻을 때 쓰는 비누까지 여러분의 채취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독특한 기본적인 채취가 있죠. 하지만 다른 냄새와 구별하기 어렵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말 냄새를 열심히 맡아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도를 했었지만 아직 사람을 식별하는 데는 쓰이고 있지 않죠. 10번 목소리 오늘날 음성인식 기술은 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만의 것이라는 걸 언급할 가치는 있죠. 목소리의 일부는 태생부터 음의 높이나 음량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다른 특성들은 학습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사투리,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 출신까지도 여러분의 독특한 음성 패턴에 기여합니다. 제가 음모로는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억하세요. 큰 소리로 말할 때마다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들이 누구든 간의 말이죠. 11번 걸음걸이 네, 여러분이 걸어가는 방식 또한 특별요원이 알 수 있게 여러분의 정체를 탄로나게 하죠. 아마도 아무 훈련 없이는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판독할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걸음걸이 인식은 사람을 식별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첨단 스마트폰 기술의 부상으로 식별하는 것이 더 쉬워졌죠. 봐요. 오늘날 모든 스마트폰에는 가속도계라는 장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속도를 세고 여러분의 움직임을 추적하죠. 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식별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산책하러 가면서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어간다면 이미 여러분은 문서화되고 분류당해 있을 거예요. 헤헤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2번 손바닥 보아하니 손은 결국 궁극의 배신자 같네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여러분의 정체를 나타내잖아요. 손끝 보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손바닥에서 자신의 미래를 읽어내는 일종의 의사과학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이 정말로 손끝에 쓰여 있는지는 여전히 큰 의문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손바닥의 손끝은 여러분에겐 독특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손바닥으로 사람을 식별하는 문제는 꽤 명백해요. 손 전체로 물건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만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더 쉽죠. 하지만 여전히 가능한 것이고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13번 DNA 음... 우리 몸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인격과 성격이죠. DNA 혹은 디옥시리보 핵사는 생물학 책이나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특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문자를 갖고 있죠. 두 개의 사슬이 서로를 돌고 있고 사슬에는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발전하고, 기능하고, 번식하는지 간단히 말해 모두 다 말이에요. 고학자들은 꽤 오랫동안 DNA에 대한 열쇠를 찾고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도 이 분자는 몸의 거의 모든 조직이나 체액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한 가닥, 침 한 방울, 잘린 손톱이면 여러분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는 전 세계의 경찰관들이 범죄자들을 매우 효과적이고 실수 없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제가 놓친 게 있나요? 여러분이 독특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천 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